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목은 주의 선에 이끌 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끌리여 와보니 참된 삶 여기 있네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속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사랑 교통으로 쫓은 되어진 이 교회 안에서 잠든 인생을 사네 우리 기쁨의 장 가득 차서 넘쳐 울려 영원하신 운명 주님을 통해서 보네 경계가 연합해 범이 건축되어 나온 새해 우살렘 산이 빛나네 날마고 새로워 우릴 구속하신 주님의 죽음 어찌 영광스럽니 모든 삶 모든 일에 생명 주셨네 때로는 고통을 때론 기쁨에 과정을 겪게 하며 영원하든지 영원하든지 풍타가 힘든지 주의 손 날림도 해 우리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우리 주의 손 날림도 해 이 두 사람의 무인은 우리 주의 손 날림도 해 우리 주의 손 날림도 해 예수 구사단으로 공명하네 생명수 넘치네 우리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네 홍해를 건너서 여당금 모서받네 아하 약속의 땅 주의 손을 잡고 계속 그 사람으로 동명하네 생명수 넘치네 여러분 두 분을 통해서 우리 대구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거 확실하게 보고 읽으실 수 있죠 우리 임영순 자매가 노래가 안 돼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우리 희원희 형제가 그걸 받쳐주니까 노래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연래 목사님 병원에서 잘 이기시고 집에 계시는데 말씀을 병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듣게 되는데 저는 어제까지 내가 보고 누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100% 포맷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이연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100% 온전하게 듣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우리 식구들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포맷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